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이 시간은 일반 역사 강의와는 다르게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는 문화사 강의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 강의의 시간도 요즘 같은 틱톡 시대에는 너무 좀 길다 하는 시청자분들이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이를 고려해서 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식민사관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우리 역사의 큰 흐름을 제시한 국사찾기협의회 그 이전의 민족주의자 사학자는 어떤 분이 계셨으며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분을 들을 수 있는데 백암 박은식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 위당 정인보 선생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업적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3회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나이가 많으신 박은식 선생부터 소개할 텐데요. 그는 대한제국 시절부터 가장 활동적인 언론인이셨고 동시에 애국괴문가이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는 정치가이면서 역사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비록 정치가의 입장에서 임시정부의 부통령까지 지내셨지만 실은 어느 분야보다도 그의 업적은 역사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생은 황해도 황주에서 1859년에 태어났었으니까 어림잡아도 16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박은식 선생은 17살 때까지 아버지가 훈장으로 계셨던 서당에서 정통파 성리학을 입격한 그런 과거시험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말이니까 과거를 보고 출세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7살이 넘으면서 세상의 천재로 알려졌은 박은식 선생은 유교를 중심으로 한 과거 공부의 회의를 느끼고 학문활동의 그 범위를 좀 넓히려고 황해도의 또 다른 천재였었던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 안태훈과 교우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불안한 조국현실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견을 자주 나눴다고 합니다. 또한 박은식 선생은 22살이 되던 1880년 경기도 광주에 사는 다산 정야경 선생의 제자 신규영과 정관섭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었다가 다산의 정법상이라는 책에 빠져서 이를 토대로 한 학문을 동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2년 한양으로 상경을 했죠. 그러나 이모군란을 경험하면서 고종께 시무책을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망해서 낙향을 해가지고 성리학에 매진했고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1885년 26살을 되던 해에 향시에 그것도 응시를 해가지고 특선으로 뽑혔습니다. 그 후 평양의 숭인전에 참봉 가설을 지낸 후 다시 동명왕릉의 참봉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동명왕릉 참봉이란 벼슬을 6년 동안 해가면서 고구려 역사에 관련된 자료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풍부하게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죠. 특히 기존 고구려 역사에다가 고주몽의 직계손들을 찾아서 그 조상의 계보와 실적들을 더했다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이 기간에 가장 뛰어난 업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가 조선왕조에서 벼슬살이를 한 전부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위정척사론을 따르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조선 후기 서학이나 서양문물 등을 외세의 위협이라 생각해서 배척을 하고 성리학적 가치를 지키려는 사상이었습니다. 문화와 야만, 전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중국의 화의의식에 기반을 둔 위정척사론을 따르고 서양문물을 아주 사악한 것으로 인식을 했었죠. 박은식 선생은 이때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학농민운동과 가보경장 등을 반란과 사설로 치부를 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보경장이란 정치를 청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 독립에 따르며 왕실의 왕의 계승권과 종친위나 외척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임금은 오직 조정의 대신들과 국정을 논의해서 왕실과 국정사무를 서로 혼돈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당시로 보면 상당히 기획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은식 선생을 비롯한 보수적인 인사들은 아직도 민권의 신장이라든지 문명개화 같은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학자가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이나 양명학의 영역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때 이런 의식을 고수하던 박은식 선생이 경기도 광주와 서울나들이를 통해서 어렴풋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흔사를 전후해서 박은식 선생의 생각은 이제 본격적으로 변합니다. 현실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박은식 선생은 1898년 독립협회에 가입을 하고 만민공동회의 간부급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남궁옥, 유군 등이 창간한 황성신문에 장지연과 더불어서 지금의 논설위원회에 해당하는 그런 주필로 참여를 했습니다. 황성신문의 주필이 되면서 민권이나 개화에 대한 의식은 박은식 선생의 생각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이 황성신문은 1905년 을사늑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장지연의 사설 시일야방송대곡을 게재하여서 정관을 당하지만 1년 뒤에 다시 복관되었다가 황성신문이 다시 일제강점기로 폐기한될 때까지 주필로 활약을 했습니다. 일제의 강점이 시작되자 박은식 선생은 항인과 국권회복을 위해서 조직한 비밀결사단체 신민회에 참여를 했고 그 사업의 하나로서 민족의 역사서 발행을 하면서 민족문화의 수호자로 변신을 합니다. 1910년 8월 조선이 식민주로 전락해서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자 박은식 선생은 망명을 결심하고 만주 환인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는 상해로 가서 신기숙 선생과 함께 동제사와 박달학원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그는 동명성왕 실기, 발해태조 건국기, 몽배금태조, 명림답부전, 연계소문전, 대동고대사론 등 일련의 역사서를 지필하였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발해와 금나라는 고구려의 후예들이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역사로 보았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은식 선생은 조선의 바깥 서간도에서 동명왕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간도는 고구려의 옛 중심지였고 또 평양 천도 이전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박은식 선생이 나라를 잃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압록강을 건넜었던 한인들에게 동명왕의 이야기를 한 그 까달과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동명성왕 실기가 지금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국 광복과 혁명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박은식 선생이 서간도에서 지은 또 다른 고구려의 역사책 명림답부전과 천계소문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차대왕을 죽이고 신대왕을 옹립한 명림답부나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옹립한 연계소문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반역자였죠. 그렇지만 박은식 선생은 이들을 영국 역사에서 비견해가지고 청교도 혁명의 주역에 썼던 크롬멜과 맞먹는 그런 혁명가로 봤습니다. 명림답부의 혁명은 고구려의 민권을 탄압하는 폭군에 대한 항쟁으로 보고 연계소문의 혁명은 고구려의 부패한 귀족정치에 대한 투쟁으로 또한 해석을 했습니다. 대한제국의 현실과 고구려 역사에서 광복과 혁명의 위인을 찾으려는 노력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박은식 선생은 1914년 홍콩으로 가서 중국어 잡지 향강의 주관으로 일하게 되지만 이 잡지는 당시 중국의 최고 권력사였었던 원세계를 비판함다가 피간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다시 상해로 돌아온 박은식 선생은 드디어 이 기간에 그의 생애 최고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통사를 지필하고 이후 안중근전과 이순신전을 저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통사는 중국과 만주는 물론 미국, 러시아 심지어는 일본에 흩어져 있었던 그 교포들에게도 널리 읽혔으며 국내에도 비밀리에 보급돼서 당대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한문과 한글 버전으로 된 한국통사의 표지입니다. 한국통사는 처음에 한문으로 써서 여러 문집에 게재되었다가 후일 조국의 동포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보통 통사라 한다면 통자는 통할 통자를 써서 지역과 시대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역사적 사실을 꿰뚫어서 서술하는 방식으로 쓴 역사책을 말합니다. 그러나 박은식 선생의 통사는 아픔을 이야기하는 아플 통자를 쓴 그런 통사입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웠던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어둠뿐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이란 오로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뿐이었어요. 상해에서 만주에서 북간도에서 미국에서 또는 일본에서까지 그들은 각각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했지만 가슴의 품은 독립의 염원 만큼은 누구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눈짓을 흐리면서 다 읽은 한국통사를 다른 이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를 받아본 사람은 우선 지은이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태백광로, 조선의 미친 노예라니 태백이란 조선민족의 시조인 단군께서 하강하신 백두산을 말하미니 조선사람이 쓴 것처럼 틀림없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광로, 즉 미친 노예라 했으니 그 이름부터 당시 조선총독부가 혈안이 되어서 판매도 독서도 못하겠었던 금서였던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가면 그 서문부터 읽는 이의 가슴을 후벼팝니다. 그 서문의 일부를 오늘날 말로 바꿔서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의 원기는 동해로 내달아 백두산에서 정점을 이루고 북쪽으로는 요동평야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한반도를 이뤘다. 한국은 당요시대부터 나라를 세워 인문이 일찍 열렸고 그 백성은 윤리가 돈독해서 천하가 군자의 나라로 불렸으며 역사는 면면히 4300년이나 계속되었다. 아, 옛적 문화가 먼 동쪽 끝의 새섬에 이르렀을 때 저 일본인들의 음식, 의복, 궁실이 우리에게서 나왔고 종교와 학술도 우리가 건넨 까닭에 저들은 일찍이 우리를 스승으로 섬겨왔었는데 이젠 우리를 노예로 삼고 말았구나. 난 재앙이 닥쳐왔을 때 태어나 망국을 애통해하다가 차마 죽지 못하고 마침내 도망하게 되었다. 경술년 어느 아침에 서울을 떠나 저녁에 압록강을 건너 다시 북쪽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서 위례성을 바라보며 머물렀다. 옛날과 지금을 견주어 돌아보니 허전한 생각에 고개를 떨궜고 안타까운 마음에 오랫동안 떠날 수가 없었다. 타국에 도망 나와 있자니 다른 사람들 대하기가 점점 부끄러워지고 길거리의 어린아이들과 저작거리의 사람들마자 모두 나를 망국노라고 욕하는 것만 같다. 비록 세상이 넓다고는 하지만 이런 치욕을 짊어지고 돌아갈 곳이 어디에 있을까. 박의식 선생은 대한제국이 일제의 선악에 들어가서 조선이 사라진다 해도 나라의 혼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국가는 부활할 수 있으며 그 나라의 혼, 즉 역사를 살리고자 이 책을 서술하게 됐다. 라고 서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깊이 생각해봐야 할 말이며 어쩌면 일제강점기 이전의 국사관은 바로 이러는 것이었다. 라고 후세에 전하는 것만 같습니다. 박의식 선생은 한국통사에서 나라는 외형이고 역사는 그 안에 있는 정신이다. 정신이 보존되어 멸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반드시 부활할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던져주기도 하셨습니다. 한국통사는 순 한눈으로 지필되어 총 3권 114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와 역사를 크게 또 넓게 훑어본 다음 흥선대원군의 섭정에 시작한 1864년부터 105인 사건이 있었던 1911년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간행되자 중국과 만주 일대에서의 교민들에게 아주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고 조선의 독립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니 조선총독부에서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았죠. 판매는 물론 독서까지도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조선통사는 한글로 번역돼서 조선 내에도 적지 않은 독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리에 빠졌었던 조선인들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당시로서는 현실적이고 시사적이고 사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지만 150년이나 된 오늘에는 아주 중요한 근대사의 한 장이 되었죠. 박은식 선생이야말로 한국통사를 통해서 당시 국민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한 나라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신념과 의지를 보여줬으며 또한 민족사관의 시작을 제시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제대로 되어야지 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 일본인들이 써준 지금의 한국사를 어찌 한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일제의 구미의 맛과 써놓은 그 역사를 신봉하고 이를 따르며 이러한 일제의 잔재가 중국에까지 이르러서 동북공정으로 엉망이 된 이 역사를 어찌 박은식 선생 앞에 자랑으로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국사찾기협의회 이전의 민족주의 사학자 두 번째 시간으로 신채호 선생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이종구 교수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